당신의 맑은 마음이 당신의 간절한 소망이 당신의 소중한 꿈이 희망을 만들어냅니다 기술보다 앞선 사람이 의학의 기본입니다 그것은 청심의 정신입니다 2003년 개원한 청심국제병원은 아름답고 맑은 대자연 속에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이들의 편안한 안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육체적 질병 치료는 물론 고객들의 심리적 안정까지 세심하게 배려하는 고객 감동의 병원입니다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세계로 도약하고 있는 청심국제병원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해외 환자를 유치한 곳으로 우수한 해외 의료진과 외국인 고객의 비율이 최정상에 달하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국제병원입니다 각국의 해외 유명인사들도 청심국제병원 의료서비스의 우수성을 인정했으며 국내는 물론 해외 언론의 많은 관심 속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심국제병원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인들이 보다 큰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글로벌 의료 네트워크 구축에 앞장설 것입니다 양한방 필수 진료과를 모두 갖추고 있는 청심국제병원은 분야별 전문 치료와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객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동서의학과 영성치료를 통합한 세계 최초의 전인적인 치료는 청심만의 자랑입니다 청심의 종합검진센터는 예약부터 검사, 판정까지 원스톱 서비스로 이루어지며 세계적인 자연환경과 최고급 호텔의 분위기에서 휴양과 검진을 동시에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EMR, 팩스 등의 첨단 시스템과 MRI, MRA, 64채널 MDCT 등의 첨단 장비로 정확한 진단검사는 물론 고객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최고의 전망과 밝은 환경 속에서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400여평 규모의 청심재활센터 또한 수리한 자연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에 계획하였습니다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 수술 후에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중심으로 각 분야의 전문 치료사들이 환자의 회복을 위한 총체적 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재활센터로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양 한방 협진과 성심만의 영성치료 프로그램으로 최적의 진료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청심국제병원 엄격하게 선별된 약재로 고객이 건강에 앞장서고 있으며 동양의학이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고객들에게 한방의 우수한 진료를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양 한방의 의료진이 주 2회 이상 함께 회진을 돌며 치료 성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심국제병원은 청심국제병원은 외국인 고객들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공항에서 병원까지 원스톱 픽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병원 내 모든 스태프들이 병원은 물론 일본어, 러시아어가 가능해 해외 고객들의 진료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자연친화적 환경 속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한방 산후 고향은 물론 전신 마사지와 뷰티 테라피까지 받을 수 있는 분만 패키지 호텔처럼 편안하고 고급스러운 특실 숙박이 포함된 프리미엄 종합검진은 청심국제병원의 인기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국내는 물론 외국의 최신 곡들이 준비되어 있는 노래방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골프 시설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전통 문화 체험관 시원한 바람을 느끼며 아름다운 청평호수를 돌아보는 특별한 여행 서비스까지 청심국제병원을 찾는 고객들은 진료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하는 관광을 통해 휴양까지 누릴 수 있는 신개념 치료 프로그램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가족처럼 한결같은 마음으로 항상 고객만을 생각하고 고민하는 청심국제병원 소중한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병원으로 우뚝 서기 위해 청심국제병원은 세계적인 네트워크 구축과 지속적인 마케팅 홍보 활동으로 전세계 고객층을 창출하며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고객님의абот Grill 고객님의 아이가 귬미 scores 오십시오 모 tard 고객님의Que